네, 두산 로봇스틱이요. 92600원에 10%요. 힘들죠? 이것도 막 잘. 힘들지 않으세요? 지루해요? 지루하죠? 네. 왜 그러냐면 사신날로부터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. 행보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. 행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.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건 뭐냐면 제로 기다리는 거예요. 주가가 있잖아요. 가격을 누르는 거. 가격을 싹 누를 때 있잖아요. 가격을 쫄쫄쫄쫄 빠졌을 때. 그다음에 옆으로 행보했을 때. 기간을 막 행보해요.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겪어야 레벨업이 돼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잘 보면 여기 보면 상승했죠? 이렇게 봐요. 쫙 이렇게.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하고 있어요? 하락하고. 행복. 행복. 이렇게 움직이죠. 상승하고 하락하고 행복. 그렇죠? 상승하면 무조건 하락하게 되고 하락하면 가격을 맞춰요. 그게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. 무조건. 그러니까 상승 크게 한 거는 이게 중간까지가 밀려요. 그러니까 대략 어디까지 밀려냐면 이 고점 있잖아요. 12만 4천 원부터 7만 원까지. 거의 한 40에서 60% 라운드에서 저점이 나와요. 거의 그래요. 그럼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럼 많이 떨어져요. 떨어지는 게 50% 라운드를 주고 가격을 누른 다음에 기관은 옆으로 행보해요.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뭘 보냐. 실적 봐요. 신기해요. 주식이라는 게.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요. 그다음에 움직일 때는 기대감 때문에 실망감이 나와요.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보고. 그다음에 또 행보예요.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 보는 거예요. 실적이 나냐 안 나냐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상승, 하락, 행보,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주가는. 그런데 로봇 관련주는 올라가요, 안 올라가요?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있어요. 많이 있죠.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. 실적을 본다는 얘기예요. 정말 실적이 나오나 안 좋으나. 그러기 때문에 행보하는 거예요. 계속 이 가격에. 그다음에 모멘텀이 나오거나 만약에 뉴스 있잖아요. 로봇 관련의 뉴스가 나오면 또 강하게 오히려 움직여요.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지루해요. 그런데 여기는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. 목표가는 10만 원 갖고 가면 돼요. 그럼 내비 둬요, 그럼? 네? 그러면 그냥 냅둬요? 그게 낫지 않을까요? 왜 그래요?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.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또 손해보실 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갖고 있어요? 그게 낫지. 왜 그러냐면 이거 팔면 또 살 거잖아요, 종목. 그죠? 그렇죠. 그러면 거기서 손해볼 확률이 많이 있죠? 네, 네.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들고 있는 게 낫죠. 왜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. 그럼 이 종목 가지고 가는 거예요, 10만 원까지 홀딩. 그럼 얘는 가지고 가요, 올 때까지? 네, 갖고 올 때까지 가요. 다른 거 사지 말고. 그러면 저요, 하나만 더, 두 개만 더. 로봇스틱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? 두산 로봇틱스 갖고 있지 않으세요, 지금? 얘 있고 또 다른 T 로봇틱스도 있거든요. 다 로봇구가 있구나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. 얘는 봐봐요. 잘 봐봐요.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 똑같은 업종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 로봇티스, 레인 로봇, 로봇스타, 로봇관련도 다 똑같아요. 같이 움직여요. 그러니까 얘가 하나 움직이잖아요. 다 같이 움직여요. 그러니까 따로 업종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 종목이 주도주가 나면 얘들 다 움직여요.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관련주를 갖고 있다고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. 여러 개 가질 필요 없어요. 왜?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다 좋아요. 같이 올라가니까. 떨어질 때는 다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한 개만 딱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딱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